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해답이나 해설이나 또는 정답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순수한 문제만 보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답이 없어야 뇌에서, 나의 기억장치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부분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죠. 전압이 300V라고 나와 있고요. 충전부분의 물에 젖은 가는 게 참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에 젖었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1분의 25로 감소했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접촉해서 감전이란 심실세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인체에 흐른 심실세동 전류값과 통전시간을 같이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될까요? 옴의 법칙이 떠올라야 됩니다. 옴의 법칙이 뭘까요?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했고 전류, 저항, 전압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든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한 가지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당연히 전압이 나와 있고 조건에서 저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 옴의 법칙을 활용,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옴의 법칙은 V는 IR,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I는 R분의 V,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위는 단위가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전류라는 것은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저항은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단위를 모를 경우에는요,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암페어인데, 문제 보시다시피 이 암페어라는 것은 워낙에 큰 단위라고 그랬어요. 1암페어가 1000mA입니다. 심실세동 전류가 루트 T1에 165mA잖아요. 그러니 암페어 단위가 너무 커서 문제를 제시할 때에도 주로 미리 암페어 단위를 제시를 하고, 답으로 구하라고 할 때에도 미리 암페어 단위로 요구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none 했어요. 전압은 3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300 나누기 해서 저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항이 지금 1000옴으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건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물에 젖어냈기 때문에 물에 젖는 순간 감전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물에 젖어있을 때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저항값을 25분의 1로 감소시킨다는 거죠. 25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1000옴이라는 저항을 25분의 1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곱하기 25분의 1을 해주든지, 1000 나누기 25로 해준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단위가 암페어로 나오겠죠. 그렇죠? 먼저 이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7.5가 나옵니다. 미리 1000 나누기 25로 하셔도 되고, 곱하기 25분의 1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7.5가 나왔습니다. 그럼 7.5 암페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또 미리 암페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000을 또 곱해줘야 됩니다. 우리 단위 환산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00 해서 하면 7500이 되겠죠. 그래서 7500 미리 암페어라는 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통전 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심실세동 전류가 흘렀다 그랬죠. 심실세동 전류 값이 결국 얼마? 7500 미리 암페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심실세동 전류가 뭐였습니까? 심실세동 전류 7500 미리 암페어는,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 미리 암페어죠. 그래서 루트 T분의 16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T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고 여기로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항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두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바꾸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T는 해서 165 나누기 7500 자, 165 나누기 7500 0.022가 됩니다. 0.022가 됩니다. 그런데 루트 T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T값을 구해야 되겠죠. 즉, 루트를 날려야 됩니다. 그렇죠? 날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제곱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을 해주면 이 제곱과 루트가 날아가니까 T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T는 해서 0.022 제곱하든지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0.000484 이게 또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몇 초 동안 흘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쉐크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쉐크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미리 쉐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리 쉐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을 해야 되겠죠. 단위 환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곱하기, 짝대기, 곱짝, 벅칙 이렇게 얘기했죠. 이 쉐크를 없애고 미리 쉐크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초는 1000mms죠. 1000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곱하기 1000 해주면 0.484 0.484 미리 쉐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미리 쉐크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7500mA, 0.484 미리 쉐크 그러나 모든 계산 문제는 계산식과 계산 과정도 있으면서 정답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7500mA와 0.022로 해서 0.48 자,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4452 하면 0.48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48 미리 쉐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올림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죠. 문제에서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는 말이 있으면 그걸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나 문제에서 그런 반올림에 관한 사항, 소수점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제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시면 맨 앞에, 제일 앞에 주의사항이 있죠. 그렇죠? 수험생 주의사항. 거기에 보시면은 계산 문제에서 반올림에 관한 규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평상시 습관대로 반올림을 했다가는 억울하게 달면서도 이게 또 오답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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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해